문화재청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재난대응 매뉴얼 의무화 대상 문화재가 지정문화재 가운데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등록문화재 건축물에도 화재와 재난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와 경관저해에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도 추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